물레정보문화도서관이 성인독서동아리 채가띠의 회원을 모집합니다.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꾸준히 독서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전문강사의 강의와 동아리 자체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선정 도서를 읽고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동아리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